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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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에 있었던 댄서 라이브에서 그 수많은 장르의 댄서들 가운데서 1등을 차지하면서 이제는 팝핑이라는 장르를 넘어서서 본인의 이름으로 춤 자체를 보여주고 증명하고 계신 분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오픈 스타일 심사위원 White Famous, Hosey in the Moon 아, outbreak 치멘트 oportu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진짜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저는 MC니까 춤도 보면서 여러분들 반응 보잖아요. 표정이 다 똑같아요.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어? 내가 그동안 연습했던 건 뭐고? 앞으로는 뭘 연습해야 되지? 너무 좋은데 보면 너무 좋은데 갑자기 현실이 장악되는 거예요. 어? 앞으로 뭘 해야 될까? 그만큼 성장의 끝은 없다. 한계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갱신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멋진 댄서이고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랑스러운 댄서라고 생각합니다. 호진 씨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스로 부탁드립니다.